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퇴근하고 내려왔더니 정말 깜깜합니다.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. 여기 원래 막혀 있었던 철재라고 해야되나요? 하여튼 가로막이 열려 있습니다. 바로 여기가 강 바로 옆입니다. 일단 도착했습니다. 지금 저쪽 멀리서 이렇게 캠핑하는 불빛이 몇 개 보입니다. 불빛이 잘 안보이는 쪽에도 좀 있습니다만 우측에도 여기 한 두 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퇴근을 하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여기 홍어 삭힌 겁니다. 아 배고파 너무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. 바깥에 있으니까 벌써 날파리가 강가라서 그런지 작은 날파리들이 너무 많네요. 여름 되면은 여기 강가에 못 있겠는데요. 3월 중순인데도 벌써 이렇게 날파리가 있는데 아 못했네. 일단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. 이렇게 삭힌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뼈 같으네요. 뼈를 오사고하고 하늘에는 반달이 떴네요. 공원은 정말 여기 나와서는 처음 먹는 음식 같습니다. 닭발 볶음입니다. 닭발 볶음입니다. 소스가 있네요. 뼈 없는 닭발입니다. 물을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넣으랍니다. 충분히 잠겼죠. 닭발 저는 다 양념이 다 돼서 이렇게 볶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. 굉장히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건져서 이쪽으로 넣겠습니다. 닭발이 꽤 많습니다. 몇 마리의 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닭인 것 같습니다. 양파 넣으면 물이 생기니까 그냥 파만 넣겠습니다. 고추 마늘도 적당히 이렇게 썰어 놨습니다. 소스를 넣으면 이제 다 됩니다. 매운 불밥 예전에 뭐 그렇게 맵지도 안하고 이게 콜라겐 덩어리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. 300g에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아 안개 속에서도 이렇게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이런 노지 캠핑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뭐 바로 옆이 강가입니다. 여기가 워낙 넓어서 서로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넓은 노지에서 캠핑할 수 있네요. 여기는 전해부터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여기가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여기 내려오는 길이 차단이 되어 있어서 강가까지 못 내려왔었는데 차로는 여기 저 위에는 영동고속도로라고 합니다. 이쪽으로 도강해서 저쪽 건너편에서도 캠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긋상 동아리 야구 가상 지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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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